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침에 본인 양말을 골라요. 아 저 양말이 다 헤져서. 일단 하실게요. 일단 접어주세요. 사은 씨 옆에서 싼 걸 많이 가져왔습니다. 아니 뭘 그렇게 많이 사요? 아무래도 소모품이니까요. 많이 사두면 좋죠. 아 무슨 두루마리일지도 않은데 갖다 놔요. 아 예. 아 그리고 우리 건 이거 어때요? 아 올려주시겠습니다. 널 만난 그 뒤로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. 너와 함께 있으면 I think I found my real love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제가 결혼을 했어도 사진을 즐겨 찍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. 그렇지만 정지호는 와이프의 취향을 존중해 주는 아주 다정한 남자니까요. 웃기만 하면 돼요. 한 번 웃어주세요. 아 저는 그것까지. 하나 둘 셋. 아 표정이 저게 뭐예요. 간다. 하나 둘 셋. 왜요? 시크한 거 좋아해요? 섹시한 거 좋아해요? 귀여운 거 좋아해요? 청순한 거 좋아해요? 갑자기 그렇게 웃으면 되게 시크한 걸로. 잘생겼네요. 아. 칭찬이에요. 갑자기 이렇게 웃을 줄 알아요. 꽃을 왜 죽이려고 해요? 아 죄송합니다. 왜 꽃을 멱살을 잡아요 저한테. 이상은 괜찮아요? 아니요 아니요. 고개를 왜 이렇게 해요? 인가하네. 네 아니에요. 그래요? 네. 좋습니다.